아, 탔습니다. 탔습니다. 저도 좀 내려, 나와봐. 그리고, 리무진 뒤에 좀 펴주세요. 시동하는 차만 좀 길게, 빈 차량 좀 내려요. 웬만하면은 같이 타주시고. 누누야, 풀방이니까 2차 타. 야, 소리 내지마, 야. 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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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다고요? 많이 당해보셔서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만 얘기해요, 알겠어. 리무진 아니고 장례식 차량같아, 저거. 좋다, 좋다, 좋아. 출발 직전이에요. 한 번에 탈락자를 가리면 재미없으니깐, 여러가지 미션같은거. 짜잘한 게임을 통해서, 8명을 오늘 보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을 좀 찾아야되는데, 아, 제 기억으로 한 여기쯤이었던거 같은데, 일단 가고있어요. 여긴, 여긴. 앞에 집타온다. 우리 길막하고 있네.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전체, 그 다음은? 위 CEO. 지금, 노지형. 어디신분들 없죠? 노지형 안 왔어요, 노지형 감쎄주세요. 저희는, 이 위 CEO는, 앞뒤인 줄 아시겠어요? 하고있어요. 하고있어요. 아, 밀지마. 아, 졸려. 밀지 말라니까. 지금, 가만있고 이제 좀 있다가, 탈락되실 분들이니까, 담소들 다 나뉘지버지 마지막 이 땅에서의 담소 어 내 차 8무금 남았는데 어느쪽쪽이야 어느쪽이야 어디야 미무진 앞질로구나 어느쪽이야 그러지 말고 미무진 미무진 니가 번드신 분들 있는데 그냥 좀 가자 야야 피곤해 아니 스포츠 가가지고 쎄다 쫓아가려니까 그렇죠 속도 조절하세요 아이 포란티카 누구야 이거 아 포란티카 누구야 아 포란티카 누구야 아 자전거 타고 올골이 8명을 빠르게 아니 아이티를 좀 존나게 누르면서 제발 그냥 누르고만 있지마 아 포란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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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들 미쳤다니까 여기 근데 아이티를 좀 세요 너무 너무 다 누르지 마 흠흠 이게 소리 풀이에요 어 일단 2승조석 뜨면 되겠다 캐아 뭐였어요? 100원만 꺼주지... 저 지금 현찰이 없어요. 누구네. 잠깐만 여기서 다 주차하시고 잠깐 제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내리지 마시고요. 주차해 주차. 자 이쪽이에요. 네. 시리 진짜. 발렛 있나요? 자 주차하세요 주차. 주차장에도 좁지. 둘리야. 왜 이렇게 부.. 바짝 붙여 대놨어요. 아 저.. 야 저 저.. 야 저 외계임 뭐야. 계속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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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밖으로 다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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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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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살았다. 안돼 안돼. 야 야. 야 나 배됐다 야. 아 진짜. 야 나 배된다. 아 장파 운전 진짜 못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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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줘. 야 나 태워가 누가. 야 나 좀 태워가. 내 차 배됐어 야. 야. 나 좀 태우고 가요. 야. 나 좀 태우고 가라고. 나 배됐다고. 아. 개 극혐. 아 미친. 아 내려야. 하하하하하하 잠시만요. 힘. 배달 밟고있다 저기. 딱. 노지야 형아 좀 태워줘. 형차 배됐어. 어 몇시야 지금? 6시간만 기다리면 돼 야 너 누구여기 타지마 야 너 누구야? 옐로카짜나 줄게 왜지? 아니 형이 내리면 옆좌석이 운전석으로 가지잖아 아 그래? 어 미친 차는 뒤로 가지마 아 야 야 노지야 니 차 위험한데? 오오! 아 노지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옳지 죽어 야 깻받친다 이제 여기 여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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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s 아 시리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저 좀 빌려주실 분 그 오토바이 같은 거 자, 잠깐만요 자, 진짜 나올 수 있니? 자, 여기다 다 주차하세요 네, 주차하시고 깔끔하게 주차해라 얘들아 개념있게 오케이 오토바이 뜨겠습니다 오, 좋다 페시보드 모두 켜놓으면 안 맞아 내가 때릴 수가 없어? 네, 못 때려요 아아 오, 오토바이 여기 있네 야, 거기다 주차, 야 이거 차 빼 야, 파란색 차 빼 멀리 빼 야, 물 근처에다가 주차하지 마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차 좀 빌려주세요 거기 놔두세요 여러분들 거기 잠깐 계세요 네, 잠깐 계세요 거기 민아 물 놀이하고 계셔야지 물 놀이하고 계세요 야, 나 여기 휩 틀린다 휩 틀린다 휩 솔루다가 한 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여기 휩 틀려간다 우와 뒤집어 했다 와 나 저 초대 영계 여깁인데 좀 큰데 오토바이 없냐, 오토바이? 오토바이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혹시라도 빼올 수 있으면 빼오고, 못 빼오면 그냥 냅두고. 어, 이게 동굴? 아니네? 포고형 뭐해요? 포고형 뭐해요? 포고형 뭐해요? 포고형 뭐해요? 포고형 뭐해요? 포고형! 나는 자연입니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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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포고형 뭐해봤어, 아 잠깐만 어 저기 뒤에 다이빙 장소네 단치로 가면 되겠다 저는 자연입니다 어 여기 진짜 다이빙 때가 있네 누가 다이브하다가 사망했어 다이빙 죽을까봐 못하겠다 야 물속에 왜 돈이 있어 누가 죽었어 아 맞아 물속에 있어서 돈벌어야지 자 여러분들 저 있는대로 오세요 지도 보시고 저 있는대로 오세요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안쪽 자동차 타고 아 예 자동차 타고 오세요 자 같이 태우고 와 사람들 나 노지야 나 좀 태워줘 자동차 타고 open 라 Easel 카메라 오시way 열쇠 ped 47 그래가 너 딱 잘리네. 야, 차렷. 타라, 타라, 타라. 왜 차 죽여놓고. 아 죽었어? 발가다, 내가 차렷 내리러 갈게, 그 달려, 그 달려. 아 잠깐, 아 잠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여기 차도 세우라니까. 여기 세우라. 야 이거 차트야야. 이거 파냐 이거 파냐. 여기 들어오면 안 보여서 그래. 나한테 죽여야 돼. 치하이킹 온다. 치하이킹. 그래서 여기 여기다 서 계세요. 천양아 내려. 거기 다 모여 계세요. 사람들 모여 있는 데로 다 가 계세요. 어? 돌진아 형 피었다 야. 어 형 내 방지 안 봤어? 그만 해야지. 얼굴 보니까 다 개못생겼다. 흐흑. 흐흑. 너 웃기지도 안 된다. 귀여워. 귀여워. 우와 여기 물에 물고기도 있네? 야 물. 야 물 봐봐. 물고기 있어 물고기. 물고기가 있어 여기? 어어. 빠지겠네. 진짜? 없는데요? 에이 거짓말 쳤어요 또. 재밌는 거 할 거니까 꼭 살아남으시길 바랄게요. 난 DJ 여리겠어요. 아니이. 하하하하. 오 형님 또 거짓말 쳤어요. 물고기 없는 거 물고기 있다 했어요. 입만이 점이 변한다고. 하하하하. 야 여러분들 제 방송보세요. 또 가! 방송보시면은. 제 방송보시면은. 계속해서 물을 따라내돌다 보면 이런.. 흥얼이 있습니다. 여기를 기억해주세요. 여기를. 하하하. 방송사 언제 나와? 아직도 안 나왔어. 하하하하. 완전 범죄 어디 어디가 꼬린지점이네? 잠깐만 나 방송 근데 일방통행이니까 뭐 걱정하실 수는 없고 뭐야 뭐야 천양은 어떻게 하는거야? 아 오케이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 이렇게 쭉 내려가도 되는거야 그냥? 따라서 수행해서 내려가야 되나 봐 잠시만요 아 그거까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섬? 이거? 안 죽겠지 뭘 죽을 것 같다 그럼 중간에 태어난 추웠다가 잠깐만요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 명단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돼요 담배 피시는 분 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자 해가 뜬고 있습니다 슬슬 운미를 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물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 야 야 거의 위험해서 빠졌거든요 어디까지 오 오 이거 피가 많아 이게 피가 많아 이게 피가 많아 최대한 멀리서 보는 시점으로 하셔서 그렇지 거기 위에 올라갈 수 불편하게 아 아 아 아 아 이런 잘 어울 구워 아 아 sampai 돌파 cent 그리고 아 UM 다 OK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받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어휴 노답 뭐라고 아 그냥 게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까먹었다고요 강제 나가면 돼 그냥 선양님을 까먹어먹어야 돼요 나갈 줌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다 씁니다 또 아 없습니까 네 비와요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덟 명을 딱 그냥 헬 밑에 있는 여덟 명이 꼴중 여덟 명이 깔리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거 같이 다 들어오면 아니 빨리 해야 돼요 물 늘어나요 이거 비와 달아요 추워요 물이 불어요 이제 아 물을 퍽타고요 아 아니 다음인데 헥 헬맨 좀 쉬고 어 아 아 도착 기적은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딱 그 그 어 그 내 오토바이인데 어 내 오토바이인데 많이 나갈 수가 없는 게 물속에 빠지면은 반칙입니다. 와쿠테아와 와쿠테아 유투바이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돼 사람들 다 앞으로 가고 있어 어 장파 빠졌어요 장파 빠졌어요 장파는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어 그거 아 왜요 아직 치마 안 했잖아요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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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검은색 어 뒤로뒤로뒤로뒤로 어 뒤로 빠진 사람들 양심껏 이거 다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있어 천천히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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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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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디는 주모 아니야 주모? 주모야 주모 주모 자 그러면은 바로 패카치 따르고 여덟명이서 뛰천을 참고로 한명은 저에요 그러니까 합격자는 일곱명인겁니다 어 비까지 어 밀지마 밀지마 아 빨리해 그냥 빨리 빨리해 좀 아 아직 기다려 아직 갑자기 시작하나니까 아 좀 비가 던치고 해가 쪼아먹고 지금 얘 모자 이사 자꾸 앞으로와요 모자 쓴 여자애 얘 얘 얘 반칙하는데 자꾸 앞으로와요 누구야 누구 여기 지금 폭포 폭포 바로 앞에 있는 애 걸어가는 애 옆으로 가는 애 빠지는 애 폭포 있는 애 어 주느니? 주느? 아 그래서 그거 끊긴다고 그러네 아 어 아 으아 으어어 으어어 별 별지기 뒤로와라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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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니는게 어딨어 이 악반들 아 님들 그냥 다 뒤로가줘 흐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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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자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 잠시만요 제가 트위치만 어 1500K로 바꿀게요 이거 뭐 1분이면 하거든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트위치만 1500K로 바꾸고 있습니다 반칙한 애들 자꾸 앞으로와요 반칙한 애들 자꾸 앞으로와요 와쿠님 그 주차 주차 지점 좀 한 번 지도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얍 네 주차 지점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아 와쿠님 그리고 걸어가는 거 된다 아셨죠? 이게 더 빠르다고 데크라 아 아 내가 말한 줄 없야 이 강제 당한 거 싶으면 걸어가 그냥 여깁니다 자 지도로 꼬실 아직 안 돼 여깁니다 자 지금 책이cing 진짜 500K가 작 Jack 300K는 500K를 해보려 dollar 야 이거 치약 пал다 이거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오어 언제 짓 그댈jsk인데 어? 자, 이제 화면 방송 화면 나오시는 분들만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 어, 번개. 우아꾼님 뒤에서 점프 뛰어서 시작할라 그래요. 그것은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반, 반칙한 애들인데 뒤에서 점프 뛰어서 저희보다 빨리 출발해요. 아, 그게 빠르면 어쩔 수 없어요. 점프가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 좋겠다. 자, 화면 보세요. 이게 유명이지. 아, 저기에요? 어, 누구 틀려간다. 어, 누구 틀려간다. 어, 누구 틀려간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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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세요. 니가 너무...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야 너. 뭘 너 아니야 너야. 하하. 아, 여가면 국경 선양님은 그러면 다이빙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다이빙이 빨라 반짝이에요. 아니, 나 그 지도도 저거가 다 끌려내려왔어. 자, 이제 출간하도록. 자, 저거 보이나요? 화면 나오나요 방송? 네. 오케이.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어, 저 누구야. 저 줄리. 어, 나 왜. 야 빨리. 야, 빨리. 밀지마. 야, 밀지마. 아, 밀지마. 아, 줄리이 쩔어 진짜. 아, 다 밀었어 결국. 야,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진짜. 진짜 시작합니다. 와, 진짜 애들, 애들 왜 이렇게 삐있지? 야, 뒤덕 100이다. 나 지치는 거 없다. 죽이면 안 되죠? 자, 준비하시고. 자, 여덟 명 가십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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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부정 출발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不rogen Т продолж inches 야, 야, 빨리 좀 해요! SEBBCが最後 부정 출발하잖아 지그um! 아, 이 미친. 미침, 밀지 말라고! 나처럼 해 아 이제 부정 출발와 미는 사람 하기 하겠습니다 아 부정 출발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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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이래 넌 수영하네 넌 수영하네 야 나 죽어 다 죽어 얘하하하하 나 죽어 왜 죽어 나 죽어 개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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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 으아핳핳핳핳핳하핳핳하하핳핳핳핳 military 아아 내려갔다이야만 빠르겠다이게 아 코키에놈이야 장파야 반칙이야 왜 sinner potentially 물 밖으로 나오는 거 잔뜩 빨리 빨리 일어나 정신차려 아 미친 다왔어요 자! 음! 그렇지! 떠 떠 떠 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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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야 올라와 뭐해 아 미친 발 꾸지 나갔어요 밟았어요 밟았어요 으핳 아 아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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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도 바로 나가지마세요 행운의 당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여기서부턴 수영이다 와히 오 오하 밑회 오하아아악 오하이 오하이 야하하하 미쳤어 나 죽을거 같애! 죽을거 같애 죽을거 같애! 여기 뭐야! 으아! 잠깐만! 나 이거 줘! 간다! 미쳤어! 캐릭터 미쳤어! 캐릭터 미쳤어! 야 안 일어나! 뭐야 뭐야 뭐야! 아 손가락 지날거 같애! 아! 봐둬봐! 와! 미쳤어! 좀만 더! 좀만 더! 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잠수하는게 더 빠른거 같애! 잠수하는게! 아 나 돌에 껴어요! 아 미쳤어! 아 제발 일어나! 야 제끼야 일어나! 어 금융! 화하네! 지 캐릭터한테 화하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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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금융 뒤져 여기야! 살려가야! 죽어! 죽어! 죽는다고! 아 죽는다고! 야 단숨에 하이군으로 올라갔는데? 허어어! 어허! 내가 그냥 물에.. 물에 쓸려가는게 더 빨라! 그렇죠! 그렇게 얕은 물은.. 얕은 물은 걸어주세요! 얕은 물은 걷는 거 괜찮습니다! 얕은 물! 아아! 대신에 아웃코스로 돌아야 됩니다! 야 뭐야 왜이래! 태환! 어허허헣 어허허허허 어 파란색 물 밖으러 나갔어요 장파요 아이고야 아니면 안나갔어요 뭐 탈락인거같아요 지금 장파 순위에도 없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자아 아아아 여기서 지금 일단은 지루사수 1등 통과 아 데클라우드 사수수 마지막 따라잡으면서 마지막 따라잡으면서 눈은 어디가 눈은 안 가나요 물이 아니었어 꼴 지점을 못보여 어 애들 막 위에 그냥 땅띄어요 꼴 지점이죠 여기가 야 주무 어디가 어 완벽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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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 여기 어깨 navy 우와 와 습리에 맥주 한잔 아 쓰라프 강태 아 승리에 맥주 한잔 윤두부 나와 윤두부 나와 아 목말로 아 아 목말로 아 라이터 있으신 분 라이터 좀 라이터 다 젖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주냐 어떻게 주냐 어어 떨어뜨릴게 아 시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합격자 있으실 수 있으니깐 빨리 순서대로 쓰세요 순서대로 오신분 순서대로 쓰세요 순서대로 오신분 나 기린님 다음이야 자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기억해 뒤에 있는 사람 나 기린님 뒤였어 나 일단 합격자들만 일로 오세요 아 MD 저희쪽으로 꼈어요 MD 합격 아닌데 우리쪽으로 자꾸 와요 합격 아닌데 낀 사람 잘 봐 아 1등입니다 아 제가 1등인데요 너 저기 갔다왔잖아 아 안갔어 나는 딸치지마 노규야 준우님은 1등인데 지금 홀 지점을 지나치셔가지고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폭등이야 뒤로 가야 여러분 순서대로 서주세요 순서대로 귀신같이 저 뒤에 빈곤 있다 빈곤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합격자들 중에서 마이크가 안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 되잖아 근데 총이 안 꺼내도 총만 꺼내도 경찰 오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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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안 오봐요 아 자 테클라우저 예 네 아 그 다음에 아 다 있네 여기는 아 나머지 다 탈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이트 안져주신거 라이트 안져주신거 자 여기서 안나가면은 액박 차단됩니다 자 홀스마스트님 나가다가 뻥힛이 하하하 좋아 면상에들다 뻥힛을 자 빨리 이렇게 진짜 동모드 시작해야 돼요 본모드야 빈장 빈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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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빈잘야 빈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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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자 모두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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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맨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에이맨 자 기도합시다 우리 제 방송에서 딸 팀원은 강퇴입니다 아 네 제 방송에서 딸 팀원 강퇴요 어 이거 지겄네요 하하하 기도인데요 이거 하늘의 개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미 걸 격임 하다 치오며 자 야 나한테 너네 빨리 어 뭐야 뭐야 여긴 그래도 꽃꽂이 살아있네 빈곤 빈곤 왜 안나가 자, 흠, 노지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어, 돈. 에드샷. 자, 그 다음에 빨리 나가세요. 자, 지금 딱 우리 8명만 남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밟고 싶다, 시체. 아이고. 아, 여기서 일단은 아, 이 차를 지금 차가 있으면 반칙이기 때문에 차는, 잠깐만. 차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친. 형. 아, 미친. 왁크차 미쳤어? 왁크차 미쳤어? 오늘 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미친. 왁크차 어떻게 해? 내 오토바이. 아, 미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빨리. 야, 진정해. 야, 진정해. 자, 오늘 할 모드는, 아, 여기서 혹시 자기 소셜클럽에 소셜클럽 아직 가입 안 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자, 야. 어, 지금 빨리 가입해. 아, 또 불려. 왜. 아니, 왜 가입을 안 해. 아, 진짜. 아니, 뭘 가르쳐줘. 아니, 빨리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 모드 켜가지고 가입해.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모드. 그래서 카메라 찍으면서. 배달 시키신 분. 저장할라 그러면 가입하라 그러거든? 그때 가입하세요. 배달 시키신 분. 야, 이거 어떻게 들어? 배달 시키신 분. 그거 풀어. 태가 그거 풀어. 페어플레이. 아아아. 가르쳐줘, 가르쳐줘. 아, 야. 형, 미안. 나 이거 핸드폰으로. 가르쳐줘, 가르쳐줘. 장사야? 네네네. 누가 죽였어? 천양이가 죽였냐? 천양이야, 천양. 아, 나 모르겠어. 그거 눌러가지고. 핸드폰으로 못하라고 빨리 말해줘. 아무나 안 돼요. 그니까, 그거 있잖아.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 저장할 때 소셜클럽 가입하라고 떠. 그니까 사진 일단 아무거나 하나 찍고. A 눌러. A 눌렀어. 이거 소셜클럽 가입하라고 뜨지 않아? 저 체력거스 아니에요? 체력거스. 어. 아, 이거 경찰이야 또. 아, 저거 소셜클럽 가입 못해도 강퇴져. 강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야갓다. 쟤네 진짜, 이 거 아니야? 아, 야. 소셜클럽 사진 찍고 저장하려고 그러면 가입해. 하아, 그 경... 아, 야. 그냥 사진으로? 아, 사진 찍고 저장을 하라고 네가 찍은 사진이야. 하아, 이거 화장한다. 이재 진짜 화장한다 화장. 나와봐. 저장했는데? 화장한다 화장한다. 저장되면 소셜클럽 있는 건데? 흐흐흫. 어, 화장 봐봐. 오오올. 이거 빙고님 시체 아니야? 빙고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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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죽도서도 그래. 오, 탔다. 아, 경찰 온다. 둘이 좀 기다릴게요 일단은. 소셜클럽 다. 저기 군사기지 있네, 군사기지. 경찰 왜 와! 경찰 왜 오냐고! 도지형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불 못 쳤다고? 어? 저 경태박스! 저기 경태박스! 건너는데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 못 오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 저거. 아니, 그니까 사진을 찍으면 밑에 뭐가 떠야 돼, 원래? 아니, 찍고, 그게 저장이 돼, 네가 찍은 사진이니? 해야 돼, 씨앗. 계속하기 말하는 거잖아, 계속하기. 어, 눌러. 그럼 뭐 가입 안 됐다고 뜨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찍은 사진이 저장이 되냐고. 어, 저장은 돼. 으흐흐흐흥. 그러면은. 그럼 뭐 하지? 음흐흐흠. 야, 그 다음에 지금 야, 별뜬 사람 누구야? 나였는데, 없어졌어. 오케오케.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 방송을 여러분 봐주세요. 뻐키하는 거 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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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흐흔. 잠깐만. 잠깐만 흐흐흐흫 자 제 방송을 보시면은 락스타 소셜클럽이라는 소셜클럽.락스타게임즈컴이라고 들어가면은 아 자기의 이제 소셜클럽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아 자기의 이제 소셜클럽 아이디 이메일과 자기가 찍은 사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거에요 주소 좀 찍어줘요 주소좀 주소는 자 이렇게 여기를 하시면 되고 아 그냥 소셜클럽 락스타 gta5 소셜클럽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어디서부터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스냅 스냅매틱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락스타 소셜클럽 마이포토 마이포토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사진을 볼 수 있어요 크롬으로 들어가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도 볼 수가 있고 자 스냅매틱 여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한번 페이스볼 로그인하는거야 아니 니 니 니 캐릭터에 연동된 아이디가 있어 니가 가입을 했을거 아냐 선생님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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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 수 있다 아 이거 뭐야 아이디 뭐지 허어어 안걸리겠네 이게 뭐야 도대체 야 니가 니가 가입했을거 아냐 gta하고 어 아이디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이게 이메일 주소입니다 아이디가 자기가 자주 쓰는 이메일을 썼을 확률이 높아요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아니면 비번찾기 같은거로 한번 이용해보시죠 포갓 유어 패스워드? 이메일 어 패스워드 리셋 리폼스 어 이메일로 온다 잠깐만 어 오케오케 그거 그거로 하세요 다 흐흐흫 노지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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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야 어디서 형한테 묻어른한테 뻐큐를 하고 있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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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한번 몇개 잘려봐야 정신짜리지 흐흫 피스 피스 소셜클럽 로그인은 어디서요? 이메일이 안오는데? 혹시 스팸메일로 갔는지 확인 좀 해봐 스팸메일이 없어 흠흠 좀 걸리나 시간이? 그러면은 다른 이메일로 한거 아냐? 쓰읍 아닌데 그거밖에 없는데 난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이게 보내줬다고 확인이 떴어 어? 보내줬다고 확인이 떴거든? 쓰읍 근데 이메일 가보니까 없네 스팸 까봐도 없는데 아 이런식으로 도장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왜 안와 아아 아이 아 락스타 거지새끼 네 마이포토로 들어가면은 흐흐흠 아 락스타 왜이래요 아아 아 아 찾았다 이거 비번 소셜클럽 메일 좀 오래 걸린다고? G메일이 제일 빠르고? 아이 개됐네 이거 아 우리 아 오늘 이제 다섯시 반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뭐 부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끄읍 아